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리포트를 요약해드리는 공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 시간입니다. 김민진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만 입술에 뭐가 난다 했더니 차장님까지 요즘 정말 신경들을 많이 쓰시나 봐요. 입 주변이 지금 완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아직도 더워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아직 이제 코로나 안 걸렸다 보니까 너무 이제 KF94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뭐 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피부과 이런 데 잘 안 가봐가지고 이런 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피곤한 거 없는 다음 주 되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다음 주에 제가 휴가로 안 나옵니다. 아, 또 도래했군요. 네, 저의 휴가 시즌이 드디어 도래했어요. 아, 네. 저를 제가 이렇게 막 길게 휴가 간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하루는 나와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공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근데 같은 입병이 나셨는데 우리 차장님은 제가 봤을 때 놀아서 힘드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저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고 그렇게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시장에서 뭐 지금은 사실 스트레스 받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저도 지금은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올라갈 때 내 거 안 올라가면 그때 이제 열을 내야 되지만은 지금 그 정도 시장도 아니잖아요. 네, 역시나 솔직한 우리 공차장님께 오늘 준비한 종목들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이제 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되기 전달 말경이 되면은 이제 프리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KB금융은 3분기 이제 프리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셈스라는 기업은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서 아, 이런 기업은 그래도 참 괜찮다 내용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좋아보인 데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좋아보이는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셈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LX하우시스 그리고 LS, 덕산 네오룩스, 라인테크까지 좀 점검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가 그래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금 차장님이 보니까 청담 글로벌 어제 살펴봤던 종목인데 좀 느낌표를 엄청 많이 찍으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냥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는 패턴하고 U자형 길게 찍는 패턴 두 개가 보통 있다라고 봐요, 저는. 물론 이제 그것에 어긋나는 주식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쪽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U자형 패턴 찍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바닥이 나올지 두 번 바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저점 수준에서는 수급에 몰릴 때 혹은 거래가 터질 때는 좀 강세가 나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바닥을 좀 찍던 자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박스권까지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메스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끌어올릴만한 내용인가 뭐 실적이 그만큼 좋아질 만한 이커머스 기업이라서 실적이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사신분들이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조금씩 생각해봐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포차가 좋은 타이밍에 딱 짚어줬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첫 번째 현대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TP 상향 리포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흑자 전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포스코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사실은 조선 섹터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후판 가격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충당금을 쌓는다 이것이 아니라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추정치가 하향되면 펀더멘탈적인 요인이고 그 전에는 결국 이제 센티멘탈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이제 박재영 차장께서도 열심히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천연가스 가격 사락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선주들에 대한 흔들림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실적 기대감 때문일 것 같아요. KB증권의 정동희 게널리스트는 3분기의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TP 상향을 하셨는데 쥐꼬리만큼 상향을 하셨습니다. 많이 올린 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이제 지난 3개 분기 동안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충당금 요인이었어요. 원재료가에 대한 상승에 따른 이 원가 상승 부담을 미리 충당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원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되고 이미 또 쌓아놓은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흑자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게요. 현대중공업이 계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 아니에요. 최근에 원가 부담 때문에 적자를 냈던 거지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을 600억 이상 냈었던 기업입니다. 거의 700억 가까이 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이번 3분기 예상은 326억에 마이너스 56% 정도니까 흑자전환 하더라도 YOY로는 반토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왜 좋아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건조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조선은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중요한데요. 2분기 평균 환율이 1260원에서 3분기 평균 환율 1326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신규 수주를 봐야 되는데 지난 7월 말까지 컨테이너 23척 LNG 15척 수주하면서 총 70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 가이던스가 9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지금 75% 정도 했으니까 원래 이제 9월 말까지 75% 하면 딱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고 8월 이후에도 지금 LNG 7척과 대형 LPG선 3척을 수주를 하면서 88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억 달러 목표 대비에서는 90 한 2, 3% 정도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연간 수주 달성률 거의 확실시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거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수주 산업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주를 보여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더 높은 수주액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는 LNG 가격에 대한 이슈 앞으로의 에너지 변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조선주들에 대한 센티멘트적인 측면으로서의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고안율과 안정된 원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좀 조선주들에 대한 의견을 상반기에는 계속 좋게 드렸었던 상황인데 포스코의 영향력이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면은 그때는 조선주들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도 지금 조정이 나왔고 센티멘트로 올라갔었던 주가의 상승부는 상당히 반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 현 시점에서는 조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들 보면은 포스코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현대중공업을 좋게 봤던 이유는 충당금도 환입될 거야 이러한 부분들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후반가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코를 외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선주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들고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금리 올라가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이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매번 얘기해 주시잖아요 어 저도 뭐 사실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참 현재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충당금으로 얼마 쌓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고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었고 올해도 이제 주변 여건 자체는 분명히 좋지만은 항상 이제 은행주들은 정부의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 아시다시피 어 금리 올라가면은 예대 맞은 줄여라 뭐 이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경기 어려워지면은 충당금 쌓아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KB금융이 다른 은행주들보다 좀 낫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KB금융이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별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분기 님비율이 예상보다 많이 아쉬울 전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최정호 애널리스트고요 3분기 프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분기의 순이익 은행은 이제 순이익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추정 순이익이 1.29조예요 그런데 컨센서폭 하회 예상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오늘 컨센서서 봤더니 1.29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예상은 컨센 정도에 부합한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님 개선법 지금 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님이 은행 이자 수익 지표에는 가장 중요하고 전사 실적에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신한 같은 경우는 5에서 6BP 그리고 좀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10BP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B금융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그렇다고 해요 KB금융이 아무래도 워낙 개인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좋아해 많이 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이자를 받고 했었던 원가성 예금을 바탕으로 돈이 많이 나가 있어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축은행 4% 주인데 뭐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예타금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이건 좀 과도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KB금융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 혹은 조금 더 높은 이자 상품으로의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저원가성 예금이 아니라 고원가성 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얹어줘요 더 높은 비용을 주고 그런데 이것을 나가는 대출도 높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눈치를 잡고 준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KB금융의 굉장히 강한 강점이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KB금융이 과연 이 님비율의 타 은행 대비 약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분기만 나타날 것인지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KB금융이 예전에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업종 대표주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잘 많이 들어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달부터 정부 규제 얘기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은행주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에 오히려 좋았었던 수급이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프리미엄 약화 때문에 조금은 타 시중은행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를 봐도 신한 대비에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비은행 쪽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KB 증권 쪽에 대한 실적 악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쉬움이 좀 남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KB 금융 두 번째 주요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셈스 들고 오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저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환경 필름 접착제 아셈스 좀 들고 길게 가져가도 괜찮나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용만 보면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 2형지 필름을 만들어? 그러니까요 해외 쪽 매출 거기에 고객사 딱 봤더니 막 나이키 현대차 유일하게 만들고 독점 납품을 해? 훅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막 무수염색사라는 제품도 있어요 무수염색사라고 물이 필요 없는 염색이라는 거예요 염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진공감압 방식으로 염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친환경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리포트 쓴 사람도 알고 많이 알지만은 그러면은 친환경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태양광 풍력이 이렇게 얘기하지 무수염색사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아셈스라는 기업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술력에 기반한 친환경 선도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부국증권에 김성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목표주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접착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은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붙인 다음에 약간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딱 달라붙는 거예요 두 개 붙여야 될 것들이 이제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친환경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형지는 뭐냐면은 필름이 있고 이쪽에 이제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탁 대면은 이쪽이 이제 접착제 성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 이형지라고 해서 종이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필름입니다 그냥 붙여 놓은 다음에 열 처리하면은 갖다 붙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는 친환경 접착제가 66%고 기능성 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예요 그래서 필름 쪽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성 원단 같은 경우는 현대차 1차 벤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 처리 가공을 해서 붙이는 핫멜트 필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비상장사가 두 곳이 있긴 한데 이거는 다 뒤에 이 종이가 붙어 있는 이형제 타입이고 무 이형제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18억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원재료였어요 주요 원재료가 우레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연동되는 원재료 그리고 이에 따른 우레탄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이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가 안정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라인업들이 확보가 착착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무수염색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플라이니트 이런 라인업이 있어요 이 나이키 신발 보면은 앞쪽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이제 실로 짠 듯한 신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물공법으로 이제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이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나이디다스라는 독일 기업 그리고 미국의 나이키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친환경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제 이슈들 쪽에서 선두 주자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수요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글리터 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의복에 사용되는 코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산능력을 고려했을 시 연간 140억 정도의 매출 오피마진이 무려 20%나 나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0억 가까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오로라 프린팅이라고 해서 또 아디다스 양 매출액이 좀 진행이 되고요 유앱이라고 하는 통계 가능한 접착 시트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분들의 라인업을 확장해 동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매출 540억 영업이익률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4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에 이 얘기는 하반기에는 지금 한 60억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반기는 좀 괜찮아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무이영지형 필름 접착제 이영지형은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HTS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1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올리기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그렇게 지금 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시장의 주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좀 거래가 터질 때라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주가는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때 이 정도였다고 하면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바닥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13,400원이면은 16,000원이면은 한 2,600원 여유 있으니까 한 20% 되잖아요 가줄지 안 가줄지 모르겠지만은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 뚫고 가면은 위에는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장의 중심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테머파크님이 여기가 미국이면 샀다 아 왜요? 미국이면은 또 이런 의미심장한 약간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아셈스까지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엑스 하우시스부터 나인테크까지 들고 오셨는데요 주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엘엑스 하우시스는 지금 바닥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조금은 애매해요 뭐 좋아질 만한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건조제 업체다 보니까 주택 경기 부진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엘엑스는 오늘 풍력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최문선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최근에 바닥에 찍었다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진짜 여기서 한참 기다가 그래도 여기서 한 20% 30% 가까이 올라왔어요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인테크라는 회사는 장비 기업입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2차 현지 쪽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면은 한정봉씩 말씀을 드리죠 엘엑스 하우시스인데 이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창호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가장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B2B는 그래도 이제 아파트들을 계속 짓는데 그 외에 이제 B2C가 좀 돈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집에 그냥 살고 있다가 야 창호 한 번 바꿔볼까? 안 그런다는 거죠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안 팔리면은 비용이라도 좀 덜 부담되면 좋은데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PV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원가 부담이 좀 약화되는 것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고 왜냐하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사업부가 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세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아쉬운 부분은 건조제 쪽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 때문에 눈높이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7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또 이제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스톤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조대리석 같은 그런 건데 이스톤 집에 이제 약간 바닥에 대리석 깔려 있으면은 약간 이제 있어 보이죠 그렇죠 고품격 이런 거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루 저는 이제 대리석 깔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깔아놓으면은 겨울에 좀 춥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바닥 난방 이런 거 많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관련 공장을 좀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도 주택 경치가 안 좋아지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LS는 이제 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썼냐면은 단순합니다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 IRA 쪽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풍력 쪽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생산자 공제가 있고 그냥 이제 그냥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제를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생산 혹은 미국 내 관련 사업을 영위할 때 미국 내 부품에 대한 비중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품분들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는 20%가 넘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디 걸 갖다 쓸 거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중국이 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캐파가 모자라면은 40%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풍력은 20%니까 좀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연초에 이제 이 회사가 조지아주인가요? 조지아주가 아니라 뉴저지주 이쪽에 3,500억 정도의 해적해입을 수준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러한 미국의 해상풍력의 확대를 단증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S 기대요인이고요 덕산 네오룩스 바닥은 나왔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3분기에는 성수기 때문에 돌아서는데 기대요인은 이거예요 원래 이제 애플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 어디가 만들까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지금까지 거의 다 삼성전자가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애플하고 가장 친한 회사는 LG입니다 그래서 LG가 우리도 작은 거 만들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승인을 받아야지 물량 납품이 되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승인이 연기가 됐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만들 수 없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갖다 썼다라는 거죠 한 천만 장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하고 붙어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소재 증가가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아이패드 두 종 OLED 그리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이제 삼성의 또 신규 8.5라인인가요 이쪽이 이제 가동과 함께 소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인고의 세월이고 어려웠지만은 이제는 좋아질 일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운송장비 하는 회사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차 현지 장비 쪽 지금 뭐 스태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납품을 하면서 이쪽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반도체 웹 장비가 지금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국채과제 연구개발 기관이에요 이 회사가 그리고 방산용 2차 전지자 회사인 탈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코넥스 상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식각공정 포커스링 개발 국채과제 선정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확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이 국채과제라는 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쵸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런 회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 고객이셨던 뭐 이제 중소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뭐 회사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국채과제 선정을 해서 연구비를 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인테크만 그렇다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국채과제 선정하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소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국채과제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거를 어마어마한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가 올릴 때는 이 회사가 정고책 국채 개발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 고객이셨던 사장님이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시길 그건 안 보실 거고 사실 제 고객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대표님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리고 국채과제 하시는 분이 또 한두 분이 아닌데 아 그렇군요 특정인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대표자는 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살짝 힘이 빠지네요 그 얘기 하셔서 이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 대표차 맞춰볼게요 원인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화요일 이렇게 또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9월 20일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좀 날씨 많이 춥고 일교차 크니까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루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도 또 금차장님 방송하십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